전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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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해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아 윤종 오늘 진짜 쌍권 총행임 보여주나요 걸리면 나만 하진 않아요 예엔텍의 에이스는 나다 근데 아직까지도 버릴 순 없어요 좀 많이 벗어나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가능성에 대해선 버릴 수는 없어요 오늘 언제 버려요? 아니 이게 두 번째 자기장이니까 이젠 좀 버려도 될 것 같은데 버릴 건 버리자고요 이제 바닥뜨리고 지금 내렸습니다 자 EM텍 오오오오 헬렌이 하나 자 이거 수비됩니까? 자 수류탄 하나만 던져주게 된다면 충분히 이거 다 막을 수 있거든요 헬렌 왔어요 자 레이지의 수류탄 중요합니다 레이지! 럭키 파이러트 와! 럭키 파이러치인 거 보고 EM텍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 잘못 건드리고 하필 이 팀이 아닌가 와!!! 다 질렀다요!!! 2초 2일에 4 대 0 스윗!!! 와 이거는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키파이러트!!! 네 잡아먹었습니다 보여주나요? 다나와도 지금 이동 간에 계속해서 전령둘 수 있죠 점수 좀 끌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키파이러트 버니러츠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어쨌든 계속 상황을 이어지고 있고 레이스 누웠어요 받아치는 카운터 펀치가 너무 정확하고 강력해요 네 서울 선수들이 혼자 남았는데 서울 정리 지킨 운영은 워낙 잘하는 선수들이거든요 이것도 미나요? 킴 파이러츠? 상대는 데토네이션 게이밍 화이트인데 데토네이션 게이밍 화이트는 경기 후반까지 안 가거든 잘 별로 싸우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지금 한 명 기절인 사람은 미키 연막 뿌려주고 살릴 준비까지 킴 파이러츠 다 던지나요 아껴줘 킴 파이러츠 진짜 아니 이거 이 덕을 정중앙 근처에요 와 초 1위지 전투를 계속 합니다 이제 그만 좀 나와 와 진짜 끄집어내고 있거든 오늘 레이지 수류탄 정확도 보자 와 나고라 하얀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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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킴 파이러츠 두 팀을 쓸어버렸어요 벌써 해적 지를 두 팀이다 와 4대0 두 번 장의장은 바뀝니다 남쪽으로 와주나요 아 장의장은 동쪽 북동쪽 킴 파이러츠 킴 파이러츠 킴 파이러츠 와 이거 이거 와 이거 오늘 와 이건 뭐 조이 레이지 정말 경기력이 미쳤는데요 로키가 왼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그래야 굴곡을 쓸 수 있어요 로키한테 가면 어 예 장전 차이밍 오오 왼쪽으로 가면 굴곡이 있군요 아 이거는 사고 아이고 차량 사고가 좀 발생했습니다 킴 파이러츠 제가 보기에 이거 10킬 이상 할 것 같은데요 어 로키를 살립니다 중심 와 저 오른쪽이에요 지금 킴 파이러츠는 킴 파이러츠는 지금 서클 안쪽을 안 봐요 들어옵니다 와 이렇게 계속 와 진짜 싸움꾼들입니다 계속 싸워요 그런데 이거 킬은 뺏겼어요 와 와 2킬 야 이거 바로 아니 백업이 왜 이렇게 좋죠 11킬 제가 10킬 이상한다고 말씀 드렸어요 아 누웠어요? 대단합니다 와 이지 와 이거 1자리 오늘 1자리 빼앗기는 것 같은데 2톤이 뺏기는데 네 아 와 네 여기서 티온과 프리카프릭스 와 이거 둘이 자기장 어느 쪽은 남쪽인가요 제즈가 아까부터 지금 꽤 넓은 범위로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아까 전에 도로 타고 넘어갔었던 그 골에서 빠져나와서 무단횡단 하면서 에스더 선수는 내주긴 했지만 세명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킴 파이러츠 불꽃같이 네 산화했습니다 전멸 다른 팀들에게 태클 걸면서 킬포인트를 노려볼 만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네 어 그래도 수류탄 자 프리파라윙K도 여긴 허캔 이 지역 전투를 이겨내면 프리파라윙K 오늘 종합성전투를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케이스 세븐과의 대결 네 근데 포지션이 너무 좀 불리하네요 예 올가멘은 그런 포지션이라서 자기는 지금 외곽쪽이구요 자 그리핀과 젠지가 저렇게 맞다 오우 오우 여기서 정리 그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이 로키나 이노닉스의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 것 같죠 네 지금 수류탄 던져주고요 투하트에 로키 대면이 들어갔어요 근데 또 그리핀도 한번 저력을 보여주나요 자 그리핀이 여기서 아아 그 정도다 어느새 또 다멍기아 다멍기아 다멍기아가 갑자기 언덕에 언덕 마술을 뻗쳤습니다 와우 젠지를 탈락시킬 것 같은데요 다멍기아와 그리핀이 우리들 리듬을 회복할 시간이기 때문에 네 자 바짝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네 자 그냥 위쪽으로 잡힌 상황이고 자 이거 젠지 지금 남아있습니다 로키만 남았는데요 오우 이제 멘토리 랜딕 모두 기절해 로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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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리 로키 정리 여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지금 종합 1위로 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맞습니다 자 다멍기아 다멍기아 진영 좋죠 진영 좋죠 아 내 체력이 좀 두덕한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다 찍을 수 있어요 다 찍을 수 있어요 다 찍을 수 있어요 다멍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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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의 시노탄에 쏘아올립니다 자 점수 끌어올립니다 네 본인들의 그 리듬을 타기 시작했어요 다멍기아 네 승리로 게임을 굳히는 그런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줬던 다멍기아입니다 맞습니다 프리판은 자 K7 정리 쩐난 죽었고 다멍기아 지금 라인 지어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인디고 선수 뒤쪽에 후방에 대치해 놓고 진격합니다 킬먹으려고 록스가 2핸드 킬먹으려고 진격해요 다멍기아 그렇죠 들어가서 끊어내기 위해서는 에어 쌉니다 자 쓰레기통 뒤에 있는 것도 발견하지 않았나요 지금 데미지가 계속 들어간 걸로 보였는데요 VL 기블리는 들어가서 보고 빠지고 보고 빠지고를 반복하고 있어요 쐈는데요 와 성장 냉정한 상황 판단 얼음장 같은 판단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발소리도 듣고 지금 에임 이동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3명이 뭉쳐있어요 아래쪽에 와 위쪽 먼저 정리하다 VL 기블리를 보는 이 판단 네 프리판왕 NK 어차피 우리 못 보잖아 그렇죠 프리판왕 NK는 지금 VL 기블리 쪽에 타겟팅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너희 그냥 동선 고정되어 있잖아 대박 너희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 각을 만들어 놓겠다 네 우리 지금 1단 기어 넣었어 조금 있으면 너희 킬로그 올라오면 2단 3단 넣을 거야 3명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위쪽으로요 스피어 선수가 있습니다 자 담원기야 이제 기어올릴 시간 아닌가요 네 지금 여기서 오는 선수들 끊어내기만 한다면 담원기야 여기서 변수가 혹시 나올 수 있나요? 누군가의 슈퍼플레이가 한번 터져나올 수 있나요? 맞습니다 점프대 밑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죠 스피어 선수도 이거 그냥 아 담원기야 오케이 자 이거 끊어냈습니다 자 끊어요 너무 완벽해요 네 자 언더가 총소리에 묻어서 가고 있죠 또 네 자 그럼 3명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프리파랑은 여기 걸려서 근데 와야 되고 나가지도 못해요 마무리하네요 다만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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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캔 완벽한 부하를 이번에 다섯 번째 매치에서 보여주는 다만기야 다만기야 22점 킴파이러츠 꾸준한 거 보세요 그리고 킴파이러츠 그리핀 VR로 기블리 프리파랑 NK 11점 다 11점 킴파이러츠 순위 점수 얻고 오직 킬포인트 11점 킬로 11점까지 기록하면서요 불태웠습니다 잠시만요 1점 차이 분명히 1점만 더 젠지가 1점 못 가져왔잖아요 인터뷰 여기서 박탈 되고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뻔했는데 네 자 이번 2건 1점으로써 지금 단독 1위에 올라섰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1점 2점 2점 3ằm